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12월 7일 1부 방송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야외활동도 많이 좀 하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월동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1시간 넘게 매일매일 걸으면서 체력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꼭 챙기시는 현명한 미주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사를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꼭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번 주가 제가 한국에서 방송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민국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자가 획득이 됐습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영주권이 회복이 돼서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이렇게 3일 정도 제가 한국에서 방송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방송부터는요. 영국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 한 가지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어제는 무섭게 떨어지던 주식시장도 반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500이 1.17% 올라갔고요. 다우전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1.87% 아무래도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나수닥이 0.93%, 러셀 2000 역시 2.05%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살펴보면요. 리비안이 가장 좋았습니다. 11.57%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역할을 한 한 가지의 기사가 있거든요. 그 기사를 조금 있다가 함께 읽어보고요. 에어비앤비가 8.46%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기쁜 뉴스고요. 우버도 좋았습니다. 7.36%, 오픈도우가 6.56%, 바큐사인이 4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잠시 6.51%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가 5.62%, 메르카도리브레죠. 그리고 핀터레스트가 5.52%,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진 종목들인데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고요. 스킬즈 역시 4.84%,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3.59%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조금 떨어진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가장 많이 좀 하락한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지스케일러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12.44% 떨어지면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스케일러를 조금 줍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따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7.51%, 루시드도 5.10% 떨어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차지포인트, AMD, LC, C리미티드 이런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소폭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미국 증시에 반등을 이끈 하나의 뉴스는요. 파우치 선생님이었습니다. 파우치는 미국의 백악관 의료 고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좀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초기 단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심각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해결이 된 거죠.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연준이 갑자기 호키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의 눈으로 시장을 좀 옥져오는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 문제였던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안심하면서 경기순환주 위주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에 시장의 모습을 하나의 차트로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1월 26일 금요일부터 약 7일간 장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정말 극심한 변동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우존스가 기준이거든요. 9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다가, 다음날 237포인트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52, 마이너스 462.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618포인트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빠졌다가 어제 647포인트 급등하는 추세를 다시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급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쉽사리 내일을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투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지금 초기 데이터에 의하면 생각보다 좀 전염성 그렇고 치사율 같은 게 약해 보인다. 따라서 너무나 걱정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라, 이렇게 초기에 진단이 나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원래 당초 계획은 테이퍼링을 8개월에 걸쳐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게 불과 1개월 전에 일입니다. 1개월 전에 FOMC 미팅의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래 지금 연준이 매입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120빌리언입니다. 이거를 8로 나누면 15빌리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달 매달 15빌리언씩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내년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산의 매입이 있긴 한데, 줄여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12월의 FOMC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요, 15빌리언이 30빌리언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자산 매입 규모가 120빌리언인데, 만약에 한 달에 30빌리언씩 줄여나가면요, 4개월 만에 테이퍼링이 끝나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년 2월에 테이퍼링이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이후에는 더 이상 시장에 넘쳐나는 자금이 끊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투자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기준금리의 상승 시기가 앞당겨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요, 시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줍줍을 그냥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제가 저번에 제 계획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다든지 조금은 천천히 가시는 모습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에서는 일부러 좀 부정적인 뉴스만 잔뜩 모아놓고 아, 어제 이러한 나쁜 소식들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넘쳐났다. 이러한 식으로 일부 방송을 좀 구성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리비안에 관련된 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이 지금 어떻게 불려지고 있냐면 EV, 전기 자동차 부분의 위너다. 이러한 의견을 준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60%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직접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비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고 있는 NLS 이름은 존 머피고요. 존 머피와 함께 일하는 그의 팀입니다. 자, 이 전문가 집단이 보기에 리비안이라는 기업은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합당하다.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쟁적인 그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현존하는 그 많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많은 전기차 기업들에게 가장 커다란 경쟁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 있는데요.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냐면 굉장히 극도로 컴프레이시브하다, 종합적인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비즈니스 스트레티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얘기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후원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영어로 키 앙커라고 써 있는데 앙커가 뭐냐면 닷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앙컬 커스터머라는 것은 꿈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않을 만한 굉장히 커다란 고종 고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커다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인 면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리비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매출 부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에비타라든지 프리캐시플로우가 브레이크이븐, 즉 적자를 면에서 드디어 현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굉장히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리비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풀 스윗,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윗이라는 단어는 원래 호텔 용어잖아요. 우리가 일반 객실이 있고 스윗룸이 있는데 스윗룸의 정의가 예전에 뭐였냐면 일반 객실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화장실을 써야죠. 공동 샤워실도 써야 되고 그런데 객실 안에 이렇게 화장실을 갖춘 그런 객실을 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이 하나의 공간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스윗룸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기업이 이렇게 스윗한 그런 뻥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파이낸싱도 한다. 따라서 대출도 해주고 인슈런스, 보험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멤버십도 제공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기에서 얘기하는 OTA라는 것은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아니라 오버더 에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저절로 와이어리스가 연결돼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징 솔루션도 제공을 한다. 나중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리셀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고 플릿 OS라는 것은 이제 상업적인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화물, 이런 운송회사랑도 잘 지금 매니지먼트 서비션 구동 모델이 구축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스위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의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하죠. 그러면서 벤커버 아메리카는요.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주고 프라이스 타겟을 17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주가가 116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 46% 정도 1년 내에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제 하루만요. 지금 11.57%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버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7.36%나 하루 만에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여기는 한 가지 굉장히 희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투자에 관련된 리포트였고요. 이 소식은 미드이스트니까 중동에서 들려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버가 시작을 했다. 한 주를 굉장히 좀 스트롱노트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월요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6% 아까 보신 것처럼 7.36% 올라갔죠.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카림이라는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림이라는 회사는요. 미들이스트 중동에 있는 라이드 쉐어링 비즈니스다. 따라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지금 우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요. 우버가 카림의 매니지먼트 경영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론을 했냐면 이번에 아웃사이드 인베스터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을 이 카림이라는 비즈니스에 좀 쏟아붓겠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추가 자금이 들어갈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고요. 하지만 우버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카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은 계속해 유지하면서 이 기업을 좀 성장시키겠다. 이러한 그 포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추입되는 이러한 자금을 이용해서 어디에 상할 거냐면요. 카림이 가지고 있는 슈퍼 앱이 있는데 이 앱을 발전시키는데 사용을 할 것이다. 이 슈퍼 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드 딜리버리 그러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디지털 페이먼트니까 핀테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커리어 딜리버리 즉 커리어 딜벨러리라는 것은 이제 배송 서비스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드 쉐어링 즉 차량 공유 서비스도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카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슈퍼 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슈퍼 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림에 추가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 미들리스트에서 시장의 점유율도 넓히고 매출도 향상시킬 계기로 삼겠다. 이러한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버는요. 카림이라는 회사를 2019년에 인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때 지불한 금액은 3.1빌리언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 미들리스트 쪽에도 지금 우버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줬다. 그러면서 7.36%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내부자의 매매 소식인데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 즉 기업에서 임원을 하는 사람들 뭐 CEO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다이렉터라든지 뭐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에 그 주식을 판매하는 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뭐 집안 그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단 한 가바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앞날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오픈도우의 주가의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내부자의 매수 소식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 8% 정도 올라갔다가요. 막판에는 6.5%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렉터 한 분이 주식을 좀 더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픈도우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이렉터인 푸에꼬 캐퍼라는 분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13만 7,533주를 새롭게 더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밸류로 따지면 거의 2밀리언 정도가 되는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렉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40만 주가 조금 넘는다. 따라서 이 어저께 새롭게 매수한 물량을 빼고 나면 원래 한 27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13만 7천 주를 더하면서 40만 주까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늘렸잖아요. 그만큼 이 분이 보기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오픈도우가 앞으로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금요일 날 40% 이상 폭락했던 더큐사인도 6.5%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좀 나와 있죠.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ARK인베스트에서 이번에 도큐사인의 주식을요. 무려 1억 달러 어치를 매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억 달러면 하나로 치면 1,2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대규모의 자금을 이번에 투여해서 다큐사인을 줍줍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ARK 익스체인지 펀드 ETF죠. 여기에서 지금 1억 달러 가치가 있는 다큐사인의 주식을 금요일 날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Half of its value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큐사인의 주가가 금요일 날 하루 동안만 지금 42%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투자의 기회로 이번에 삼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좋지 않은 평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P 모간, 파이퍼 샌들러 그리고 웨드부시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큐사인의 그 평가를 이번에 레이팅을 낮췄다. 따라서 원래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보유로 낮춰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원래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레이팅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디바클 쿼터다. 대재앙을 불러들인 그런 분기였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커스터머의 비헤이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양식이 굉장히 갑자기 오버나잇이라는 것은 하룻밤 만에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둡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CNBC의 CEO의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분의 이름이 스프링건 같은데요. 이 CEO께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적절하게 대비를 못했다. 그동안 너무나 넘쳐나는 수요에 대처하는 데 바빴지.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그가 이렇게 가져가는 굉장히 좀 멋진 CEO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큐사인을 잠시 투자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갔었는데 이번에 42%나 주가가 떨어진 틈을 이용해서 다시 재진입할 의향이 있느냐. 저의 이제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큐사인에 재진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2%나 떨어졌으니까 반등하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모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큐사인의 비즈니스 영역은 너무나 좀 작다. 그리고 누구나 좀 띄워둘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진출해 있는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전업 유튜브가 되면서 여러 파티랑 계약서를 좀 주고받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의뢰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 집을 또 렌트를 하면서 부동산 업체랑도 많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되는데 어떤 업체들은 다큐사인을 이용하고요. 어떤 업체는 또 어도비 사인을 이용하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두 사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점이 너무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다큐사인을 포기하고 빠져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큐사인에 재진입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샤오펑이 등장을 합니다. 엑스펑이죠.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단기 투자를 해라.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조금 재미있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샤오펑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해라. 라고 부추기는 투자 기관은 모간 스탠리고요. 어제 이 기사가 발표되면서 5.66% 정도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엑스펑 같은 경우, 즉 샤오펑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리서치 테티칼 아이디어다. 테티칼이라는 것은 스트레티지에 반하는 내용이죠. 스트레티지라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을 얘기하고 테틱스라는 것은 단기적인 전술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들어갔다 빠져나갈 만한 종목을 엑스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주는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팀 시아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예측하기를 샤오펑의 주가가 앞으로 15일 동안 올라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5일 이후에 엑스펭의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이 샤오펑의 주가가 지금 지난 5일 동안 14%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아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엑스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듀얼 리스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고 홍콩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잖아. 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지 기능이 발휘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정부에서 상당히 테크 기업들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전한 종목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엑스펭과 그의 피어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업들을 얘기하죠. 동료 기업들인 니오라든지 리오토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최근 11월 달에 딜리버리 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판매 수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다 100% 이상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다 반납을 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베이징 즉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저의 의견을 피력한 것처럼 저는 자동차 부분만은 전기차 부분만은 아마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가 터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해둘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니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저는 한 20주 정도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이러한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기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재미 요소로 그리고 참고하신다는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골드만 삭수에서 주식 5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5개의 종목이 앞으로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주식 5개를 꼭 집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수에서 이번에 11월 동안 새로운 주식들을 많이 추가를 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관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추가할 수 있는 기업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기업들은 우리가 커버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하고 레이팅을 주고 목표 주가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11월 달에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드만 삭수에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종목이 다 해서 4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 42개인데 그 중에서도 5개를 집어서 이 종목들은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 5개의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종목의 이름은 쏘네도입니다. 쏘네드라는 기업은 메디칼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따라서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이어라잇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요. 백그라운드 스크레이닝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체킹을 해주는 그런 회사다. 따라서 인력 고용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세마4라는 기업인데요. 헬스 인텔리전스 컴패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이러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러한 식의 인텔리전스를 이용한 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기업이 나오는데요. K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매매하는 이러한 기업인데 이번에 이 기업이 10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IHS라는 IHS 홀딩즈라는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텔레콤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이런 기업이다. 영국 쪽에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업이 추천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 기업을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다섯 개의 기업들 중에서 조금 끌리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기업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어떻고 경쟁력은 어떻고 한번 여러분들께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가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방송의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S&P500의 지수가 내년까지 5천을 찍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간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전반기에 그러니까 6월달까지 한 5천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9% 정도 굉장히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버싱을 한다. 따라서 하반기에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풀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갑자기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향후 6개월 동안은 올라갈 것이다. 10% 가까운 급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년 하반기는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테이퍼링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알 수 없죠.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5천을 찍는다는 얘기가 내년 6월까지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6월까지 되지 못하고 12월까지도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2,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2022년을요. 20년을 연장해서 2042년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간이 2042년이냐면 저는 이 5천이 충분히 5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보다 주가가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20년을 기다려야 되십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도 만약에 우리의 투자금이 10배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20년간 10배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확률상으로도 높은 것이 아닐까.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주식시장의 뉴스를 살펴보지만 이 주식 뉴스를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투자 전략을 바꿔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 멀리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변화의 모습이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가져가야 할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 읽어보는 것이 기사인 거고요. 전략은 그러니까 투자의 전략은 10년, 20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보시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10%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겠다. 이것보다는 2042년까지 20년 후에는 10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10배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죠. 5배가 올라갈 수도 있고 4배가 올라갈 수도 있고 3배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좋은 기사 가득 안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